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오후 시간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떠들어야겠죠 깐추리 형은 뭐 쉴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여러분들과 소통을 즐기는 겁니다 오늘 또 생일인데 첫돌인데 열심히 떠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어떻게든지 한번 알리도록 할게요 뭐 사소한 거라도 챙겨 봅시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왕 돈 벌 수 있으면 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돈 1원이라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벌으라고 제가 이렇게 참고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삼성전 소식도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삼성전 더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한 주라도 더 살려면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주라도 더 사야 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뭐 IPO 이런 기업 공개 시장을 잘 활용하면 좋죠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방식인데 이거 참여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도전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가 30만원으로 확정이 됐어 30만원으로 확정 그럼 코스피 시총 3위는 그냥 예약의 예약 3위는 그대로의 예약이다 지금 3위가 누굽니까 3위가 지금 누구냐면은 우리 삼성전자 우선주야 우선주인데 3위를 제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연초에 기업 공개 IPO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폭발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 공모가 최상단 최상단 30만원을 딱 확정됐어 확정 공모가를 확정했다 공모가 기준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70조원이죠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자마자 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어서 단숨에 단숨에 결국 3위를 이제는 꽤 차릴 것 같다 꽤 찰 전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도대체 이 기업이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한방이 그냥 시총 3위야 일단은 그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25만 7천원에서 30만원 사이였는데 그 상단인 30만원으로 확장했다고 공시를 해요 30만원이라고 땅땅땅 치고 하여튼 그 이에 따른 총 공모금액은 12조 7천5백억 12조 7천5백억이에요 500억이고 상장 후에 시가총액은 70조 2천억대요 70조 야 70조 2천억이다 대단하다 70조 2천억 그래서 수요 예측에는 국내 기간 그 1536곳과 해외 기간 452곳 중 총 1988곳 1988곳의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거의 한 2천곳 가깝게 기관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은 2023.37대 1 2023대 1이에요 2023대 1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한 그 SKI 테크놀로지가 1883대 1이니까 그거를 헐 뛰어넘고 역대 1위에 오른 거야 2023대 1로 역대 1위에 올랐다 그럼 기관들의 그 신청 수량을 고려한 전체 매수 주문 규모 그 보니까 1경 5,203조 1경 5,203조 원으로 국내 IPO 역사상 처음으로 1경 1경을 웃돌았다 1경을 대단하다 진짜 1경 여러분들에게 이게 1경이란 건 꿈의 숫자입니다 하여튼 수요 예측에 참가한 그 기관 중에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일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희망 공모가 상단인 30만원 이상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77.4%에 달했어요 77.4% 달했고 카카오페이가 59%고 현대중공어 60% 카뱅이 60% 등 최근에 상장한 대형 기업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에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77%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도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신뢰받고 나아가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더욱 노력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하여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8일에서 19일이에요 18일, 19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공모 청약을 합니다 어느 증권사냐?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형증권 하나금투, 하이투자증권 이런게 합니다 KB, 대신,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 이 네 곳 중에 하세요 이 네 곳 중에 KB증권을 하든지 대신을 하든지 신한금융투자라든지 여기다 해가지고 계좌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18일, 19일 보니까 지금 증거금을 한 150만원 넣어줘야겠다 150만원 정도 넣으면 최소 두 주 최소 두 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균등은 그래요 균등 균등은 내가 볼 때는 150만원이면 최소 두 주는 받는다 돈이 더 있다 플러스 알파에다가 돈이 더 있으면 결국 뭐냐 한 1억, 2억씩 꽂아 놓으면 더 받을 수 있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받겠지만 돈이 없어요 그냥 150만원 있으면 150만원 넣나 그럼 150만원 하면 두 주는 받는다 두 주는 받는다니까 얘를 따상이다 따상 따상이면은 그래도 한 주에 한 30만원 이상은 벌겠죠 한 40만원 벌겠나 따상이면은 한 40만원 겟고입니다 그러면 두 주면은 80만원 정도는 벌 수 있겠죠 따상이면은 근데 과연 따상까지 가겠나? 내가 볼 때는 따상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공모가가 30만원 너무 높아 가지고 좀 그래요 무슨 배터리 하나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30만원 하는 게 좀 웃긴데 아 과연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오를 것 같아요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더블 대기는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더블 대기지는 더블이면 60이죠 60에 30%야 또 상한가가 18만원 익섬 18이죠 18만원니까 한 78만원 되겠네 78만원 따상이면은 78만원 그럼 78만원 두 주면 얼마야 그죠 48, 48, 96만원 한 90만원 정도 잘하면 벌 수 있겠다 두 주 따상만 돼 근데 따상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뭐 상한가 이상은 가겠죠 상한가 이상 가는데 근데 너무 여러분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용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 용돈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투자하실 분 투자하시고 아니면 ETF나 아니면 삼성전자로 사는 거야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량을 더 모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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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